이탈리아 리카리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커뮤니티에 이런 영상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모카포트 언제 가스부를 꺼야 할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몇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뭉님께서는 자꾸 뒤에 나온 커피가 자꾸 이렇게 쓴맛이 섞여 나온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M영김영님이신가요? 이거 참 애매해요 라고 하셨고요 또 삼냥이네님께서는요 제일 약불에서 중간 정도 올라오면 불에서 더 멀리 빼고 있다가 불 끄니까 아주 맛있게 나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애매한 가스불을 언제 꺼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제가요 지금 알루미늄 모카포트에다가요 커피를 준비를 해서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지금 켜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쭉 끝까지 가스불을 켜놓으면서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좋은 시점에서 끄는 거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서 꼭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실험을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이렇게 커피를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보면서 아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맛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가장 좋은 게 되겠지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그 자료들을 봤을 때 대충 말하는 시점이 한 두세 가지 뭐 네 가지까지도 있는데요 아무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 커피가 끓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은 아주 순한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부드러운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불을 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제가 아주 커피를 전문적 모카포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모카포트 알루미늄 모카포트 지금 여기에 보면은 커피를 따를 때 유둥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거기가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오면은 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많은 의견인데요 세 번째는요 커피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거품이 커피가 다 그 액체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꺼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나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쓴 커피도 좋아 그런 사람들은 좀 거의 그 거품까지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쓴맛이 강해져요 자 이제 곧 커피가 나올 테니까요 같이 볼까요 에코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꺼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순한 커피의 맛을 즐길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이제 이 시점에서 끄는 거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커피가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아직 끄지 않았어요 이걸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렇게 커피가 차오르기 시작을 해서 저 커피 따르는 곳에 그 입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까지 나오면은 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은 약간의 거품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물이 있는 거지요 물이 그 필터의 그 아랫부분에 아직 물이 있는 거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의 소리가 안 나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제 거의 그 도착을 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거품이 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그쵸 네 아직은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자세히 보면은 그 입구까지 올라왔죠 아직은 그 기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꺼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이제 물이 끝나고 네 그렇죠 거의 거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거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소리 들어볼게요 1억은 소리가 나오면 꺼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이제 커피는 끝난 거니까 꺼라 하고요 여기서 계속 켜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커피의 맛이 아주 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물은 다 나온 거고 거품이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을 해서 마치 무슨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튼요 오늘 이렇게 가스불을 끄는 네 가지 시점 첫 번째 커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끈다 두 번째 주둥이가 시작하는 입구까지 올라오면 끈다 세 번째 뽀글뽀글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끈다 네 번째 나는 끝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네 가지 시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모카의 가스불을 언제 끌까 하는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끄는 시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같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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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